일찍 좀 와 일찍 해먹어 딴 애들이 다 먹잖아 응 일찍 와서 먹어. 어이구 공룡이 자고 잤어. 그때 왜 이렇게 자지? 아빠가 배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? 안 돼. 올려오세요 올라가자. 올라와. 배고픔 밥 줘요 그래야지 애궁이 뭐예요 애궁이 얘 이놈아 자 자 조금만 있어봐 잘 잤어? 줄어들어 나는 식수 어서 먹어 아빠 보고 있잖아 유자야 어디가자지 아빠 집을 만들어줘야 잘 먹네 이제는 처음에 안 먹더니만 애기 살피는 거야 유자야 빨리 와야지 아빠 맨날 놀이터 있는 거 알면서 빨리 와 봐 응 응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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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자야 으응 으응 хозя